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9월 3일부터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작은 아시들에 관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주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 상하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화영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인경은 위기에 처한 인주를 구하기 위해 박재상을 찾아가 거래를 제시합니다. 상호가 재상을 죽여 이 모든 비극을 끝내려고 하는 사이 인주는 상하의 집에 감금되어 있는 인혜를 구출하기 위해 잠입을 시도합니다. 이 드라마를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혜와 효린의 우정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원상하가 만들어 놓은 무대에서 효린이 연기를 하는 배우로 출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방금 10화를 다 보았는데 박재상이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어 죽은 박재상의 손에도 파란난 초가 놓여 있단데 누가 박재상을 죽인 것인지 정말 궁금해 원상하는 처음부터 밀폐된 방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녀는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어린 시절과 같이 그녀의 주변 사람들과 단지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야기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흥미진진하더라고 박재상이 선거에서 이겼는데도 왜 죽어야 했는지 정말 궁금해 이 드라마에는 반전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 박재상이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의 자살은 정말 충격이었어 박재상이 아니라 원상아가 악마의 화신이라니 정말 놀라웠어 도일이 엄마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분명 보았는데 그것이 단지 환상 속 장면이었던 거야 어떻게 최도일이 다시 나타날 수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어 싱가포르에서 원상아가 700억 원이나 손해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인주의 종이 비행기로 인해 1000달러 벌금을 내는 것에 화를 내는 장면은 너무 웃겼어 원상아를 계속 통제하고 있었던 박재상이 죽었으니 원상아는 완전히 미쳐서 폭주할 것 같아 다음 에피소드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정말 궁금해 인해 약점은 효린이지만 상아가 딸에게 나쁜 수술 안 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아 세 자매 중에서 인해가 가장 이성적이고 현명한 캐릭터일 거야 이 드라마는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 세 자매가 서로 조금 더 소통을 했더라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인해와 효린이 배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 인해와 효린이 원상아에게 잡히지 않고 자유를 만끽했으면 좋겠어 나만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거든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